중국 단둥 전통시장 중국 단둥 전통시장입니다 물고기도 파네요 빵과 과자를 파는 가게입니다 빵과 과자를 파는 가게입니다 중국 단둥 전통시장 중국 단둥 전통시장 오리도 팔고 토마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토마토 3위엔이니까 1위엔이 2,000원이니까 6,000원 4,000원 이렇게 팔고 있네요 피망 브로콜리 콩도 있고요 감자가 많습니다 7,600원 5,400원 5,800원 5,800원 6,400원 찜한 채소가 가득합니다 두부랑 오리알 있고요 오리알이 마이너스나 진 오리알 부은 오리알 딸기 10개 여기는 맛있는 음식들이 빵이랑 국수도 있고요 면도 있고요 맛있는 만두 공항에 만듭니다 빵도 있고요 여기도 맛있는 반찬들이 안 있습니다. 이렇게 팔고 있는 이렇게 여기서 아침밥을 사서 먹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각종 음식을 사서 밖에서 많이 먹습니다. 만두도 있고요. 죽도 있고 두부도 있네요. 만두 빵 여기도 각종 만두와 빵이 우와 어쩐 펴고래 어쩐 하우치 어쩐 하우치 어쩐 하우치 어쩐 अ 아멘